그런데 의외로 광수와 전공은 다르지만 대학교 동문이에요? 같이 다녔어요. 같이 공사 학번. 학번도 같아? 그럼 학교에서 광수는 좀 어땠어요? 그냥 제 생각에.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.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. 보이기에만. 사람은 몰랐으니까. 양아치가. 양아치가. 내가. 맞아. 내가 보고. 멀리서 보고. 양아치. 저거 저거 분명히 양아치다. 나 속으로만 생각한 거야. 영국님은. 저기 있으면 광수 오면은. 양아치. 그때 머리가. 단발머리였어요 단발머리. 단발머리. 단발머리였어요 단발머리. 단발머리. 왜? 재수가 없었겠어. 아니 너희 단발머리였어 단발머리. 너는 눈썹을 이제 밀었잖아. 얇게. 아 진짜로? 눈썹이 얇게 진짜. 아 진짜? 그 일부러 있었잖아. 내가 지나가면 침을 뺏었어. 서서울 수 있어. 그냥 잘 수가 없어. 아니 그랬는데 마주치면은. 어휴 안녕하세요. 괜찮으세요? 저 멀리서. 멀리서 보면. 양아치죠. 저거. 저러니까 좋아. 했는데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았죠. 아 너무 웃긴다. 서로 잘 돼서 좋네. 잘 돼서 좋았어? 그리고 우리 그 진우씨가 또 하나 띄운 게 그 이병헌 형님이. 팬미팅 때 춰떠춤. 춤춰떠춤. 그거 잘해요. 그거 못 보였어요? 못 봤어요.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줘요. 건치미소댄스라고 있는데. 이건 그냥 그냥 율동이에요. 율동이고 미소가 중요한 거여서. 그 씨 굳는 미소와 이거리를 불타는 눈빛. 그녁 밑. 하 culpa처럼 얼굴부장이 안 kal네. 실제로 병한이 형 거를 보면. 실제로 병원이 형 영상을 보면 똑같아요. 안 봤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. 실제로 보면 똑같아요.